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고득점을 바라보고 학습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원예재배학 같은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 관련해서 고득점을 얻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는 데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약간 정형화되고 있죠. 그래서 임보험에 관련돼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손해보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의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통치에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용어예요. 그래서 보험의 용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그렇죠.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보험계약자 자 보험을 이제 계약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보험회사와 직접 가입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납부하는 사람. 납부의 의무가 있다. 그럼 이 납부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계약이 해제 해지되겠죠. 그래서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납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계약자가 납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보험자는 최고에서 그렇죠. 어떤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에서 돈 내라 보험료 납부해라 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한테도 그렇죠. 만약에 계약자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란 보험지급 조건에 적용을 받는 그렇죠. 적용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고의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얻는 그렇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손해보험 기준이죠.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피해자라는 수익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권자에서 수익권자 수익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 피보험이익이죠. 피보험이익. 피보험자에게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후 그렇죠. 손해를 입은 우려가 있는 이익을 우리는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해요. 보험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보험계약의 목적과 보험의 목적은 달라요. 근데 뭐 그게 헷갈리게 해갖고 시험에 기출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한번 더 봐서 얘기 들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보험 수익자. 자 임보험에서만 존재하는 그렇죠. 임보험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개념이잖아요. 보험 수익자가 있다. 돈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수령권자라면 수령권자라면 임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수령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임보험에 대해서는 뭐 거의 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보험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선에서 간단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는 선에서 학습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보험자.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우리는 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그 보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보험자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당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그렇죠. 계약자와 이 보험자를 이 보험자를 보험자를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다. 당사자. 보험을 보험을 맺는 두 사람 당사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란 당사자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법률 용어가다 보니까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이렇게 말하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라는 말을 사용할 거예요. 당사자. 그렇죠. 보험계약을 맞는 당사자.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뭐래요. 청약을 하겠죠. 아 나 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그래서 청약을 할 거고요. 그러면 보험자는 뭘 해줘요. 승낙을 해 주겠죠. 승낙. 그러면 이런 보험을 맺기 위해서는 보험을 맺기 위해서는 보험에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보험자들은 그렇죠. 보험자들은 봤을 때 보험회사는 한 회사가 될 수 있는데 계약자들은 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계약자와 다수의 계약자와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수와 그렇죠. 여러 명이 되는 계약자와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조건을 맞춰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수의 계약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험자가 그렇죠. 보험회사가 미리 미리 그 관련된 보험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정해놓은 계약 조항이에요. 그래서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 내용 및 그렇죠. 조건 등을 미리 정해놓은 정형화된 계약 조항이다. 그러니까 약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보험자가 만든다는 거죠. 보험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다라면 그렇죠. 내가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관을 보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 드는 사람들 중에 약관을 다 읽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약간을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보험자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설명을 듣고 내 약관에 무슨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완벽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작성하고 있는 그렇죠. 약관을 작성하고 있는 보험자에게 어떻게 한다. 불의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보험 계약자. 선량한 보험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험 약관에 대한 부분.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놨고 그렇죠. 그 약관을 보험 계약자들이 보는데 정확히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는 어떻게 했다. 교부 및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교부 및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 설명을 통해서 아 계약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렇죠. 정형화된 내용들을 인지 숙지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증권. 자. 약관은 미리 만들어놓은 계약 사항이에요. 그럼 보험증권은 뭐냐. 이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험자가,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하나의 증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증권. 이 증권은요. 계약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어요. 계약의 성립과는 성립과는 상관이 없다. 증권은 하나의 증거, 증서로서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해서 계약자가 그렇죠. 어. 나 보험계약 들었네. 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나 드리는 하나의 증거, 증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자는 승낙을 하고 계약자는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두 당사자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거를 하나의 증건으로서, 그래서 증서로서 드리는 게 보험증권이라는 거예요. 자,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은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기간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보험기간이겠죠. 보상기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보상기간. 그래서 보험기간은 보상기간이다. 자, 그럼 보험기간하고 보상기간하고 같다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계약 성립하고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소급보험이냐, 예정보험이냐, 이제 보험에 대한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뒤쪽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보장개시. 자, 그럼 보험을, 보험을 들었는데 언제 보장이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장개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 책임기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책임이 언제 시작되느냐, 책임. 그렇죠, 보험회사가 책임이 생기는 시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청약, 계약자가 청약,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최초 보험료를, 최초 보험료를 내면, 그렇죠? 보험회사는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승낙은? 승낙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낙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승낙의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있고, 그 청약에 따른 최초 보험료가 납입이 됐다면, 그럼 보험회사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보험을 받았다라는 건 그 보험을 인정하겠다, 승낙하겠다라는 거로 법원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낙정 보호제도라고 했고,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또 알아볼 건데, 보장 개시일은 책임 기간, 책임은 언제 시작되느냐. 청약이 있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됐을 때 책임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최초 보험료란 반드시 돈이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담보나 뭐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거. 뭐 뒤쪽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험금. 보험금. 보험 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우리는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금은 우리가 수령하게 되는데, 이 수령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 수령자, 그쵸? 보험 수익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돈을 받는다. 자,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입 금액이란 보험 계약상. 보험 계약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상하는, 뭐예요? 그래서 최고 한도액이라는 거죠. 그쵸?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을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최고 한도액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보험 가액, 그쵸?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은 법률상, 법률상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그쵸? 평가액으로 법률상 법률상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상, 그쵸? 보상액이죠. 보상액, 그래서 계약상 계약상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금액, 그래서 보험에 가입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험 가액은 뭐예요? 법률상 법률상 정의된, 그쵸? 법률상 정의된, 정의된 최고 한도액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짓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액보다 어때요?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같은 게 가장 좋겠죠. 그쵸? 일반적으로 같은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적다면 그쵸? 가입한 금액이 좀 더 적어요. 반대로 가입 금액보다 더 크다면 이제 보험이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게 일반적 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가액보다, 그쵸? 법률에서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억 원하는 건물인데 제가 5억만 가입했어요. 그러면 일부만 가입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일부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일부 보험. 그러면 그 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보험 가액 비율로 해갖고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로만큼 비례보상한다. 그래서 비례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학습을 할 거고요. 반대로 보험 가액, 법률상, 법률상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10억 원 건물인데, 10억 원 건물인데. 100억 원에 100억 원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0억 원짜리의 가치밖에 없는데 100억 원에 가입을 했다. 이거와 같이 초과된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는 뭐 한다? 초과보험이라고 한다. 초과보험. 그러면 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어떻게 하냐.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악의가 없고 그렇죠. 악의가 없고 일반적으로 악의가 없고. 사기성이 없다면 그 부분에서 비례적인 부분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라면 그렇죠.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라면 이거는 없는 걸로 한다. 무효화시킨다는 부분도 뒤에서 학습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의 종류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부분 한 번 더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요는 보험요는